10월 말 할로윈, 11월 말 땡스기빙데이, 12월 25일 성탄절로 이어지는 휴일에 미국민들이 각종 모임과 축제를 갖는 시기를 맞자 CDC가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CDC는 새로운 행동 지침에서 휴일에도 대규모 모임과 행사에는 같지도 참여하지도 않는 게 가장 안전하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휴일 모임을 가지려면 야외 행사가 더 안전하다는 점을 인식해달라고 CDC는 당부했습니다. 만약 실내 모임을 갖게 될 경우 문과 창문을 열고 펜을 가동해 신선한 바람으로 환풍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CDC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는 데는 환기 통풍이 중요하다고 상기시켰습니다. CDC는 특히 지금도 코로나 감염을 막을 가장 안전한 길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실내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6피트 거리 두기를 지키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12세 이상의 미국민들 중에서 한 번 이상 접종한 비율은 76%에 달하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난 사람들부터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스터샷을 위해 모더나는 이미 자료를 제출했고 존슨앤존슨도 승인을 요청해 10월 중에 모더나의 3차 존슨앤존슨의 2차 부스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대 제약사 머크사가 개발한 최초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몰루피라비르도 감염자의 중증 발병과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달 중 긴급 사용을 승인받아 연내 배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DC 등 연방당국은 그러나 연말 연휴 여행 자제 또는 여행 금지령을 내릴 것인지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CDC는 지난해 성탄절에는 불필요한 여행은 금해달라는 강력한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은 성탄절과 연말연시 등의 여행 자제를 권고할지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며 추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